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400일 방송 시작할게요. 여러분들 반가워요. 여러분 반가워요. 참 묘한 일이야 사랑은 좋아서 그립고 그리워서 외로워져 이게 다 무슨 일일까 내 맘이 내 맘이 아닌걸 이제와 어떻게 모든 시간 모든 공간 내 주위엔 혼자 너뿐인 것 같아 묘해 보고 싶어 신기하고 신기해서 보고 싶고 그러다 한순간 미친 듯 불안하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햇살에 울컥 눈물이 날 것 같고 그러다가 네 전화 한 통에 다 났고 참 묘한 일이야 사랑은 아파서 고맙고 고마워서 대견해줘 이게 다 무슨 일일까 이 길이 그 길이 아닌걸 모르고 떠나온 여행처럼 낯설지만 그래서 한 번 더 가보고 싶어져 너와 이렇게 너를 바라볼 때 뭘 할까 나는 행복한 채로 두려워져 참 묘한 일이야 사랑은 좋아서 그립고 그리워서 외로워져 이게 다 무슨 일일까 내 맘이 내 맘이 아닌걸 이제와 어떻게 모든 시간 모든 공간 내 주위엔 혼자 너뿐인 것 같아 그래서 한 번 더 가보고 싶어져 그래서 한 번 더 가보고 싶어져 너와 보고 싶을 거야 보고 싶어요 진짜로 같이 행복해요 알았죠?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함께해 영원히